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장마판에 갑자기 쭉 급등해서 야 이거 혹시나 이거 짜장면 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네요 오늘은 그 짜장면이 마지막 짜장면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번 주까지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당연히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돌아오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1.1% 하락으로 안 좋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나름 조금 올라서 마무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도 코스피 2,500 라인은 지켰고 삼성전자도 7만 2천원 라인 21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오늘 양봉을 살짝 띄웠고 에코 프로 비엠 이런 날에도 2% 상승합니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제 121선 딱 한 단계만 남았죠 다음 주에 결판 나겠네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나빴습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연기금 그냥 싹 다 매도 그렇다면 연기금 이 와중에 산 건 뭔가 삼성전자, 에코 프로 BM, NC 소프트, BJ 프리테일, 펜오션을 매수 또 반면 매도한 거는 LG 엔솔, SK 이노, 삼성 SDI,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생산 대형 기업들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를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신규 상장주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길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길이 또 아침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확인 못했는데 합치니까 10만원 정도 수익되는 것 같더라고요 길이분들 또 큰 수익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또다시 폐렴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노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관련주 사실 예전 코로나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들썩들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그 중심에는 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네요 그 정치인 테마주가 완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환율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306.5원으로 1,300원을 재차 돌파 그리고 유가는 75.96달러 아시아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 그 대신 콜옵션은 매수, 포도옵션은 소량 매수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LG엔솔, 삼성 SDI,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두산 로보틱스, 에이텀, LG화화, 포스코DX, 포스코퓨체, 레버리지, SK인X, 그리고 외국인은 SK이닉스, 하나여로스페이스, 한국항공호주, 코덱스 200, 삼성전자우, 현대로템, 기아, 비올, 고버스, 현대모비스, 위메이드를 매수 마지막으로 기간은 NC소프트, 하나여로스페이스, 솔브레인, 페노션, 삼성전기, BJ프리테일, 현대로템을 매수합니다 최일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삼성 스펙이 상장하고요 그리고 LS머티럴즈 창량 마지막날 블루엠텍 창량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 교보 스펙이 상장 두산 로보틱스 0.6%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빌미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해운, 바이오, STO 해운주가 좋았습니다 파나마, 수에주나 통행 제한으로 운송거리가 증가되며 BDI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페노션 7% 상승, 대한해운 3% 상승 최근 들어 이 두 친구 똑같은 차트죠 한번 돌파 실패했다가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실리고 있어서 추가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2% 상승, 흥아해운 2% 상승 바이오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중국 폐렴 관련주라고 해야겠네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이 급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 매트릭스 6% 상승 시젠 12% 상승 XS바이오 10% 상승 수젠텍 11% 상승 STO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STO 시장 확대의 기대감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16% 급등 FSN 10% 상승 서울옥션 8% 상승 K옥션 6% 상승 2차전지 중에서 대형 생산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테슬라 사이버트럭 실망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GM이 합작법인 세액공제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진짜 양아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이게 뭔 소린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GM이랑 LG랑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받은 보조금 있죠 그거를 무려 85%인가 그거를 달라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LG앤솔이 그랬다 보니까 다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얘네 합작법인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한 걱정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보조금 받는 거 그거 나눠달라 이렇게 생때를 부리는 건데 그러한 걱정이 나오면 오늘 LG앤솔 5.7% 하락 SK이노베이션 6%나 하락합니다 딱 봐도 거래량 또 나름 실렸고 꽉 찬 은봉이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만한 그러한 악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취임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우린 뭐 30%만 받아갈게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조금 공포에 질리지 않았나 라는 해석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2.8% 하락 삼성 SDI도 5% 하락을 확인했을 때 대형 배터리 3사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향은 4% 하락 포스코 퓨치엠 또 3% 하락 다만 이 와중에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는 뭐 대형 생산이랑 관계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오늘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원격의료 관련주가 장막판에 좋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시간, 지역 등 확대 예정 소식에 인성 정보 21% 상승 케어랩스 14% 상승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콜드만삭스 한국 방산 주목 분석에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 상승 현대로템 5% 상승 한국항공우주 3% 상승 LIGNX1 2% 상승 위메이드가 좋았습니다 중동사업 본격화 기대감 플러스 위믹스 가격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위메이드 11% 상승 위메이드 맥스 7% 상승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네요 코롱글로벌 우 상한가 도착 흥국화재 우 상한가 도착 하나 우 상한가 도착 태양금속 우 상한가 도착 그리고 로봇주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로봇 열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그 삼성전자의 보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량 생산이 멈추니 많이 뭐 그런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 그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오늘 로봇주가 조금의 큰 폭에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4%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5% 하락 SPG 4% 하락 뉴로메카 4% 하락 LS 전선아시아 오늘 또 올라갑니다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오늘 또 4%나 상승하며 최고가 18,810원을 갈아치웠습니다 시노펙스 22% 상승합니다 국내 최초 혈액 투석기의 국제인증 소식의 상승 오늘 상장기 있었죠 NH 스펙 30호 무려 5,4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상장하는 삼성 스펙과 교보 스펙 거기에 대한 기대함도 분명 있을 듯하니까 청약하신 길분들 전보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에이텀 오늘 장 초반에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막판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바이오